저게 놀아가는 기관이에요, 선생님. 오, 막상막상. 아빠 앞이라서 예의를 채울 수 있겠다. 아,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주님, 아가씨 어떻게 해. 심기 불편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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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잘 거야? 자살 꼬리구만. 화살 꼬리구만. 정말 존재할게요. 엄청. 화색 자체가 달라져. 자살 꼬리구만. 올라갔어, 올라갔어. 진짜, 진짜 두 손으로도 안 해. 아, 진짜. 어머니, 일어나셨다. 어머니, 일어나셨다. 오, 한 번도 안 일어나셨는데. 일어나셨다. 음악. 아니, 음악. 올라갔어, 음악. 아니, 음악. 아니, 음악. 같이. 같이 동반 자살. 아, 제가 안 되는데. 씁쓸하게 앉으시네. 아, 불리한데. 아, 불리한데. 남의. 형, 일로 오면 안 되겠지. 아, 약해. 네. 어, 얼굴에 화색이 좀. 또 일어나셨어. 또 일어나셨어. 어, 공약이? 아, 어떡해. 아, 이 게임 진짜 궁금하네. 월드컵인가요? 왜 이렇게 떨린가요? 저 집도 아까 고기 먹을 때처럼. 우주 음식. 아, 두 개 숙였어. 야, 크게 숙였어. 어, 그런 아버지. 나도 되게 잘 두실 줄 알았어요. 아, 아버지 또 들으시겠어. 웃습니다. 한판 하고 끝나는 건가요? 한 발 이렇게 빼면서 봐드리고 그러면은 그거 장인으로 모르시겠어요. 아버지께서 다 아시죠. 제가 연기를 잘 못 해가지고요. 재밌게 해야죠. 게임은 순본데. 저는 이제 같은 대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 번 치면 한 번 더 이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. 조금 솔직하다. 한 판만 해, 막. 이거 아니지? 그래도 처음에는 양전하게 쌓아야죠. 아, 역시 아버지 손 기술이 약간 너무나 더욱더 더욱더 더욱더. 서비스 밑자리가 있어가지고요. 아, 아버지 먼저. 지금, 지금. 민 밑에를 하시나봐. 야, 이제 빨리 신고를 내고 싶으신 거야. 1대 1은 돼야 되거든요, 사실. 자존심 배결이니까. 아, 막 상어. 대화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. 야, 음악은 무술 없으세요, 지금. 너 마음이 좋으면 안 돼. 음악은 어떡하네. 아, 진짜 멋진가 되나. 아, 너무. 아, 너무. 실살기 따라하는 거 안 되지? 아, 너무. 너무 감 떨려서 못 할 것 같아. 아, 너무 감 떨려서 못 할 것 같아. 아, 너무 감 떨려서 못 할 것 같아. 아, 너무 감 떨려서 못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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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이거 바꾸러야. 아버님 머리. 꼭 이기고 싶다. 이번에도 이기는 진짜. 아, 한 손인가 형 씨? 진짜 눈치 승부욕이 진짜 강해요. 그런데 아버님도 만만치 않아요? 네. 어떻게. 선생님하고 어머니랑 저걸 해도 될 것 같아요. 떨어질 것 같아. 아버님 이런 쓰셨어요. 어떻게. 어떡해. 선생님이 그렇게 바라보는 게 없어. 잘할까봐.